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세종시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은 6일 홍성국 세종갑 국회의원과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관련 성명서를 전달하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비율이 높은 도시 특성상 올해 만료 예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에게 교부기관 연장이 절실하다며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